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 차, 연초부터 레임덕 현상이 뚜렷합니다. 박 대통령 지지율이 30%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 이른바 십상시 파동으로 40% 선이 무너진 뒤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노지민 PD와 대통령 지지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대통령 지지율 추위 어떻습니까? 지난 일주일간 10%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. 지지율이 하락하는 듯 하다가도 금세 반등했던 과거와는 달리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. 지지율이 40% 선이 무너진 뒤에 계속 쭉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어제는 33.2%까지 떨어졌습니다.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쭉 떨어졌군요.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의 청와대 인적 쇄신 거부 논란이 이어졌고요. 또 최근 연말정산 이슈까지 불거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반면에 지지율을 회복할 만한 출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리얼미터 측은 반전 포인트를 찾지 못할 경우 30%대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.